안녕하세요 파트너에이치였습니다. 오늘 영상편집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장면 자체가 너무 충격적인 장면을 찾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급하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걸 녹화를 하려고 한건 아니었고 다른 장면을 녹화를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은 이 붙어있는 투표용지는 많이 보셨을 거에요. 많이 보셔서 다들 알고 계실텐데 뒤로 갈수록 더 충격적인 장면이 나와요. 일단은 천천히 돌려 보다가 확인하게 된건데 여기서 이렇게 붙어있는 투표용지가 나옵니다. 붙어있는 투표용지가 나오고 하나를 떼면서 저렇게 종이까지 보이게 되죠 종이가 제대로 절단이 안되서 이렇게 찢어지게 된거에요. 이렇게 붙어있다가 찢어지면서 근데 이게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에 붙어있는 것들이 나왔는데 그거를 이제 확인해 가던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붙어있는 거를 떼는 과정을 보여줬죠. 이제 보여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붙어있는 용지를 떼고 떼고 나서 다른 용지들은 일단 뭐 용지가 빳빳한건 말할 것도 없구요. 떼는데 이미 이미 지금 두 장으로 붙어있는 거를 떼는 것처럼 이렇게 내려놓는 거에요. 붙어있는데 떼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죠. 이 장면을 보면 더 명확한데 지금 이거는 세 장이 붙어있습니다. 세 장이. 세 장이 붙어있는데 세 장이 붙어있으니까 요거를 급히 급히 이제 뭐 떼는 것처럼 해요. 근데 이거는 결국에 지금 떼다라고 보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지금 한 장이 더 겹쳐져 있습니다. 한 장이 더 겹쳐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겹쳐져 있는 상태 지금 이 장면만 봐도 더 명확한데 지금 이렇게 두 장, 두 장이 겹쳐져 있는 거를 고대로 고대로 갖다 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이 참관인께서 위집사님이시죠? 공성관TV의 위집사님이 이거를 확인을 하시다가 이 붙어있는 투표용지를 보셨어요. 보시고 카메라를 더 가까이 대셨습니다. 가까이 대고 나니까 지금 이 붙어있는 거를 떼지 않으면서 여기만 보셔도 지금 이 장면만 딱 보셔도 딱 세 장이 지금 붙어있습니다. 세 장이 붙어있어요. 세 장이 붙어있는데 이거를 다 떼지 않고 다 떼지 않고 두 장 상태로 두 장 상태로 지금 내려놓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뭔가 지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무의식적으로 표를 뗀 게 아니라 지금 이 붙어있는 게 이상하다. 이 사람이 지금 이걸 하나씩 떼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이상한 거를 지금 파악을 하면서 이렇게 붙어있는 거를 떼지 않고 그냥 이제 카메라가 들어 붙어있으니까 그냥 갖다 놓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두 장이 딱 봐도 지금 두 장이 붙어있어요. 이걸 천천히 돌려보면 더 명확하게 나오는데 지금 보시기만 해도 지금 두 장이 붙어있다고 딱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 정도만 보더라도 여기도 이 프레임을 보시게 되면 여기도 두 장이 겹쳐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장이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 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뭐 다른 거 보면 이게 뗀다 라기보다는 이거 확인을 하고 있는데 두 장이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지금 이렇게 두 장이 겹쳐져 있으니까 카메라가 붙어있는 상황이라서 이걸 떼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떼는 척을 해요. 떼는 척을 하는데 한 장씩 그냥 내려놓는 것처럼 보여주지만 사실 이게 다 붙어 있어 가지고 다 붙어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붙어 있는데 그냥 그냥 내려놔요. 그냥 그냥 내려놓고 이렇게 계속해서 붙어 있는 거를 떼는 모습을 못 보여주고 계속 그냥 내려놓습니다. 이게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옆에 있는 저 분류기를 돌리다가 저 분류가 투평지가 붙어있으니까 아예 움직이질 않은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거 이거 붙어있죠. 이거 붙어있고 이거 붙어있고 이거 붙어있고 이거 붙어있고 지금 다 붙어있습니다. 이 한 뭉치 자체가 지금 다 붙어있는 상황인데 더 놀라운 건 이게 완전히 빳빳하다는 거예요. 이게 가짜 투표용지를 집어넣는 과정에서 이 완전하게 빳빳한 거 한 뭉치를 갖다가 아마 그대로 투입을 했다. 그리고 이 QR코드가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라고 보시면 돼요. 사전투표를 인쇄를 해 가지고 와서 이 빳빳한 거를 갖다가 누군가 갖다 집어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 선관위원 직원 이름이 나오는데 이 선관위원인지 참관위원인지 모르겠지만 295번 김의성씨 이 사람은 직원인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뭔가 알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부분은 선관위원 직원인지 뒤에 이름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이름이 카메라를 좀 위로 올리면 이름이 나올 것 같은데 확대를 해놓느라고 약간 좀 위로 올리면 직원인지 일단 개표사무원으로 되어 있네요. 개표사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투표용지가 붙어있는 거를 알고 있다. 여기만 봐도 이렇게 여러 장씩 붙어있거든요. 이 붙어있는 것들을 떼지 않고 그냥 놔요. 그냥 갖다 놓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다 붙어있는데 떼는 신용만 하고 그냥 갖다 놔요. 그러니까 떼다가 부서지니까 자기도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갖다 올려놓고 지금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상하다. 한 장 한 장씩 충분히 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떼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거는 이 개표사무원이 행동하는 방향이 굉장히 이상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허... 이게 지금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사실 여러 사람이 이것을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보시게 되면 이것도 다 붙어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다 붙어있는데 저거를 손으로 붙잡고 있으면 이렇게 한번 만져보면 알거든요. 만져보면 이게 붙어있다 안 붙어있다 이거를 좀 알게 되는데 지금 붙어있는 거를 알고 있으면서 저렇게 한 장씩 떼지 않고 이렇게 갖다 놓고 있다. 이거 보시면 이거 완전 명확하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명확합니다. 그냥 아예 두 장입니다. 아예 두 장이에요. 근데 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떼고 그냥 계속 카메라가 있으니까 못 떼는 거예요. 카메라가 있으니까. 와... 이거 좀 충격적이는데요. 이거는 지금 1년이 지나서 이걸 다시 봤지만 본인도 이거 그냥 하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냥 빨리 다시 위로 올립니다. 저렇게 막 이렇게 붙어있잖아요. 지금 이거는 정말 천천히 돌리니까 이게 보이게 되는데 보시게 되면 붙어있죠. 붙어있으니까 깜짝 놀라서 이걸 다시 돌려요. 다시 돌려. 다시 돌리니까 이거를 집사님이 더 빨리 돌리시려고 뒤로 가면서 오히려 이게 안 찍히게 됐는데 이것만 봐도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이 개표 사무원이 뭔가 감추고 있는 걸로 밖에 안 보여요. 보시게 되면 정말로 좀 충격적인 내용이라서 이렇게 좀 급히 공유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또 새로운 영상도 작업 중이니까요. 이거 갑자기 방송을 하게 돼서 어떻게 끝을 맺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으로 보인다.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놀랍네요. 일단은 이번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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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